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죠? 햇살이 이제 따갑게 내려 쬐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 얼굴로 좀 탔지요? 어제 오랜만에 CTS TV 방송에 가서 녹화를 하는데 예전에 찍던 조도하고 안 맞는데 그런 거에 제 얼굴이 그새 계절이 바뀌면서 탔어요 얼굴이 타는 이 여름의 햇살 반가워요? 좀 싫어요? 반가워요? 좀 싫어요? 싫어요? 예 어디선가 조금 반갑다는 소리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좀 싫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 햇살을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흑인들은 햇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새카맣게 익어가지고 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오죽하면 차 뚜껑까지 없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타면 흑인 선에 서야 돼요 미백 크림 바르고 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어쩌지 하면 백인 라인에 좀 설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해서 전 세계에서 미백 크림을 가장 많이 사서 소비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햇살을 너무너무 원수 취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타임즈의 기자 한 명이 여름에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는데 해운대를 갔답니다 해운대를 가서 세 번을 놀랬다는 거예요 그 해운대 바닷가에 10만 명이 왔다는 겁니다 모래가 안 보여 사람들 발로 다 덮여가지고 미국은 아무리 유명한 바닷가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없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 모래사장에 10만 명이 몰려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 놀랬다고 그러고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바닷가까지 갔다고 하면 뭐 좀 받으러 간 거예요 햇볕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햇볕 받으러 거기까지 온 줄 알았더니 거기 바닷가까지 와서 전부 파라솔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 왜 나왔지? 또 세 번째 놀란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파라솔 밑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취재하면서 지켜보니까 드디어 파라솔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랬다 그때는 참깔 한 번 나오는데 머리끝도 발끝까지 완전 동년 강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세상이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주는 그런 놀라운 치료제를 가장 적게 받는 민족이 한국인이고 가깝게는 그 햇볕이 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뭘로 바꿔줘요? 비타민 D로 바꿔주는데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가 먹은 그 칼슘을 이 뼛속으로 싹 흡수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뼈가 또 약한 민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햇살을 너무 원수 취급하지 말고 이 햇살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인지 잘 깨닫고 정말 이 계절에 최고로 많이 치료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스웨덴, 스토콜룸 여기만 해도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햇볕이 부족해요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햇볕의 자외선, 햇볕처럼 자외선이 많이 나오는 조명등을 환한 조명등을 붙여놓고 이름하여 우울증 치료 조명 정류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것입니다 그 햇볕과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이 햇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나라에서 잠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그 인공 햇볕을 받고 이 자외선을 받을 때에 이 자외선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햇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늘만 쳐다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이 햇볕 이것을 잘 사용하면 아마도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사망의 광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 햇볕 잘못 받으면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고 잘 받으면 무슨 광선이 될 수 있다고요? 치료의 광선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묵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여기 구약성경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치료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 마지막 장절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이 치료의 광선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마 성경 전체는 치료에 대한 책이지만 그 수많은 치료의 약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이 아닐까 혹시 송아지가 막 태어나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죠?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러더니 조금만 있으면 마당을 여기저기 사방을 뛰어다니는 걸 보면 이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몇 분 만에 저렇게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지금 내 몸의 형편은 통증도 있고 허리는 오그라붙었고 한 발 딱 내디디면 이게 서 있을지 휘어질지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수많은 치료의 약속들 중에서 위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금세 치료되어 여기저기 뛰어다닐 정도로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수많은 치료법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기 진흙을 발라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여기 무엇이 떠오를 때 이런 치료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겠다 그것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받기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치료의 광선이 되면서 내 모든 영적인 육적인 질병들이 치료되면서 위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닐 정도로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같은 창조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작가가 같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이 타입이 똑같아요 타입이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힐링센터 복도 이렇게 보면 수목화가 여러 장 있죠 여러 작가가 그린 것 같아요 한 작가가 그린 것 같아요 계곡도 틀리고 바위도 틀리지만 보면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죠 아무리 여러 장을 그려도 타입이 똑같아요 권용석 화백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저쪽 건물 벽에다가도 작품을 지금 하나 남기려고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의논하고 구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 창조주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그냥 해가 아니고 의로운 해 우리의 마음이 시륵처럼 깜깜한 순간들도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일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때 저 태양도 아니고 의로운 영적인 해가 떠오를 때에 그때 이 시륵처럼 어두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검은 먹구름은 한순간에다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의 광선이 될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펼쳐지면서 그 영적인 그 태양의 빛은 이 육적인 세포까지도 밝게 만들어주면서 암덩어리가 언제 없어졌는지 녹아 없어져 버리고 굽었던 허리가 일자로 펴지면서 지팡이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 저는 여기 있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 문자 그대로 이 기적이 이펙터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광릉 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프로그램을 할 때 외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어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강의할 때였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두 명이 그 젊은 아이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말기 암환자들만 올 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남자 둘이 왔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왔겠어요 어디가 아픈가 하고 보니까 디스크로 허리가 아픈데 둘 다 한쪽 다리를 질리를 끌고 걸어요 병원 뭐 안 다녔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1년 휴학계를 내고 치료를 하러 다니는 아이들인데 둘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말 침을 놓을 줄도 모르고 무슨 교정 같은 것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말씀 외에는 줄 게 없었습니다 이 의로운 해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떠오르고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 젊은 아이들도 근심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데 4일 5일째 되는 날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굉장할 텐데 산을 펄쩍펄쩍 두 친구가 뛰어 다니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어 다니겠다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다 교정을 한 것도 아니고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 뜸을 뜬 것도 아니고 그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치료의 광선도 있지만 사망의 광선도 있어요 이 태양을 잘 활용을 하면 치료의 광선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에 갇을 것이라 다 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이르는 날은 뭘까요? 누가 이르는 날일까요?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이 의의 태양의 빛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그날 똑같은 태양이지만 그들을 다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똑같은 의의 태양이 가까이 오는데 그 사람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의의 태양은 그들을 뿌리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볕이 강하게 내려 쬐이면 쬐일수록 진흙덩어리는 점점점 강팍하게 굳어질 것이고 밀랍은 점점점점점 더 부드럽게 녹아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진흙덩어리처럼 점점점 더 강팍해졌었던 것을 봅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모세는 마음이 더욱더 부들부들해지는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강하게 역사하면 할수록 이 속에 불신의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더 튑니다 더 강하게 튀어요 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 광선은 결국은 그 영혼을 불사르는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설령 어느 한쪽이 망가졌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그 질병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1절은 똑같은 의의 태양이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그 의의 태양에 의해서 그게 심판의 불이 될 것이고 결국은 다 불살라 태워져 버리는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의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외양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태양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더 가까이 비춰지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잘 활용하는 자들은 그 햇볕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이 글리코겐 합성 효소를 높여주는 치료의 광선이 될 거예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피 속에 너무 많이 굴러다니면 당뇨병이죠 당뇨병 끼가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포장해 주는 글리코겐 합성 효소가 자외선에 의해서 상승이 되면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포장되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것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햇볕을 받는 자들은 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캇볕과 함께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줄어들면서 동맥 경화증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굳어있던 혈관이 싹 콜레스테롤이 녹아 풀어지면서 부들부들한 찰고무가 돼요 혈압이 170, 180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유연한 이 혈관이 쫙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넘어하니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딱딱하게 혈관이 굳어서 160 혈압이 올라가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뇌출혈이 오는 것입니다 대동맥 파열이 와요 여기 이해양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심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가장 굵은 대동맥이 파열이 되어버렸어요 99% 즉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나가겠죠 나가더라도 손가락 끝에 이미 흘러간 피는 좀 있으니까 하면서 핸드폰을 누른 거예요 119로 여기서는 이미 피가 끝났지만 여기 가 있는 피는 조금 있으니까 119를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려가서 가장 가까운 조선대학병원에 가서 응급조치하고 여기서는 안 된다 삼성병원까지 가서 3개월 동안 씨름씨름씨름 해가지고 파열린 혈관을 붙였어요 테이프로 그래가지고 바닥이 살아남았는데 옛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깨진 항아리 붙여봤자죠 이게 영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약은 한 주먹씩 먹고 근데 감사하게도 건강할 때 5년 전에 제가 서울 구로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이 참석을 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운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전 그때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 정말 조촐한 자리였어요 자기의 사회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오기 힘든 자리였을 텐데 자기가 누구인지도 끝까지 얘기 안 해서 전 그냥 할아버지인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겸손하게 한 주의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이었어요 딱 터지면서 아 백퇴된 강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암으로서 걸어나갈 힘만 생기면 백퇴되러 간다 그날만 기다리면서 3개월 동안 받으시 이걸 붙였어요 그리고는 바깥바람 쐬는 그날 그냥 거기서 일이 온 거예요 배가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 거기서 주는 대로 먹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나온다고 해서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힘은 더 없어지지 여기서 한 40일 있으면서 배가 완전히 들어갔죠 계단 올라다니기도 겁나는 그런 몸이었지만 비룡폭포도 올라가고 흔들바위도 올라가고 자유자재로 올라가고 전화해 보면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저기 어디다 그러는데 그 동네 또 산을 올라가고 있어 일을 하면서도 잠깐 시간 만나면 산을 타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가르쳐주신 치료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험 듣는 것과 똑같아요 남이 아플 때는 훈수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내가 암이다 그것도 막 말기 암이다 그 뭐 여기저기 별 뼈축한 방법도 없다 그럼 정신이 갑니다 뭐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갑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거라고 하면 이거 갖고 저 사람이 와서 저거라고 하면 저거 갖고 그런데 건강할 때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때 의로운 태양이 딱 떠올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었는데 그때 진짜 태양 떠오르듯이 딱 백퇴들이 그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백퇴들에 가자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많은 고민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햇볕과 함께 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뭘로 바뀌게 해주는 치료의 원선이다 비타민 D로 또 바꿔주는 광선이기 때문에 그 비타민 D가 칼슘을 싹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대가 굵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뼈대가 굵어야 됩니다 맨날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리 이리 기울었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리 기울었다가 영적으로도 뼈대가 튼튼해야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위풍당당하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한평생 여기갑다 저기갑다 그러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걸어갈 길은 달라요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찾은 자는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냥 초지일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욕심내면 안 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팔방미인은 뭐하기 딱 좋다고 해 굶어죽기 딱 좋아 그 얘기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악기를 한 10개씩 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건 없어 어디다 내놓고 이 사람이 이거 최고다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다뤄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다 다루는데 세종문화일관에서 딱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한 방향으로만 일평생 나간다고 하면 그 길에서 나만큼 많이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냈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것 뿐이지 정말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모든 걸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밤을 꼬박 새도 신나 죽겠고 피곤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보람있고 기쁘고 누구에게나 다 다르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뼈대 있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다가 어디에서 멈추는 한이 있어도 걸어간 그 순간도 기쁘고 행복한 그 길이 있을 거예요 시료의 광선이 딱 비쳐오면 콜티손 홀몬이 생성이 됩니다 관절 염증으로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황달의 원인이 되는 이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간경화증이 있으면서 얼굴이 자꾸 누런색이 찾아오는 황달기가 오는 사람들 이 일광욕은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신생아들이 얼굴이 좀 누르스름한 경우만이 있죠 신생아 황달 빌리루빈 처리하는 능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난 신생아 병실에서 눈썰미 있는 간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 창가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 누런 색깔이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게 뭐지? 하고 제일 누런 아이를 바꿔서 그 자리에다 놨더니 금방 내 얘가 또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건 우연이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황달 치료의 햇볕 치료가 최고다 그래서 감경화증 환자들의 이 계절은 잘 배워서 치료를 하면 이건 최고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는 겨울에는 안 해요 마음만 아프고 잘못하면 감기 걸려 죽어 지금 제대로 배우면 춥지도 않지 덥지도 않지 이건 최고의 치료의 광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강의 안 합니다 강의해 봤자 이거 걷고 누울 데가 없네 도시서도 이 강의 잘 안 해요 도시서 강의를 했더니 이야, 햇볕이 이렇게 좋아? 하고 일광욕을 한다고 보니까 어디 할 만한 데가 없네, 아파트에서 그나마 유리창에서 햇볕이 들어오니까 그 유리창 쪽으로 가서 옷 다 벗고 일광욕을 했어 그런데 강의 들을 때 졸았나 봐 유리창을 자외선이 통과하면 95%가 차단됩니다 그걸 그때 졸았어, 이분이 그래서 좀 쌀쌀하니까 유리창 닫고 벌거벗고 거기서 일광욕을 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요 옆집 아저씨 눈욕이만 시켜줬어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 장소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을 했는데 이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광릉 내에서도 일광욕을 제대로 할 만한 장소를 만들지 못했어요 덕유산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봐서 탈 수가 없어요 여수 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옥상에서 하면 아무도 못 보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이걸 반절 딱 나눠서 이쪽은 남자 일광욕실 저쪽은 여자 일광욕실 이러면 되겠다 아무도 안 보여요 산 중톡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있는 봉화산 꼭대기를 어느 날 올라가서 딱 봤더니 다 보이네 거기서도 못했어요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는 내가 틀림없이 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딱 설악산을 봤더니 피골계곡으로 올라가는데 계곡 중간 중간 탕이 있죠 선녀탕이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나무꾼 탕도 있어요 그런데 산책로 개발해 놓은 이 길로 가면 겨울에는 다 내려다 보이지만 여름에는 나뭇잎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선녀들이 목욕을 해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선녀들은 선녀탕으로 가고 나무꾼들은 나무탕으로 가서 여기 다행히 또 아무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딱 들어가면 지금은 좀 춥지만 여름에는 너무너무 온도가 딱 좋아요 딱 들어갔다가 따뜻하게 데펴진 바윗덩어리는 이건 원적에서는 찜질을 탑니다 거기 딱 누워서 있다 보면 그냥 이건 산림욕에다가 피톤치드에다가 음리온에다가 자외선에다가 이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광욕장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해요 예전에도 한여름에 까무잡잡하게 태우기만 하면 겨울에 뭐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말은 다 하는데 햇볕을 너무 싫어해 지금 암덩어리 잡는 게 문제지 그까지 얼굴 까만 게 문제입니까? 또 얼굴 까맣게 안 태워도 돼요 일광욕법 다음 주에 제대로 좀 과학적으로 한 번 강의를 할 텐데 얼굴 안 타도 돼요 그래서 이 계절이 정말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이에요 이론 들어봤자 이걸 제대로 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또 햇볕을 딱 받으면 그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올 때에 이 뇌신경세포의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극이 전달이 되면서 세로토닌 홀몬이 만들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홀몬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부족해서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 최고로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햇볕이 이걸 만들어줘요 어두운 어둠침침한 곳에서 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기쁘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내려오는 계절입니다 또 이 햇볕이 피부에 얼마나 많은 균들이 붙어 있을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비누로 10초 씻어라 그런다고 얘들이 죽을 놈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도 안 돼 비누로 씻어도 안 돼 일광욕이 최고입니다 햇볕은 모든 피부의 균을 다 죽여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지금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이 햇볕을 잘못 사용하면 똑같은 햇볕인데 최고의 사망의 광선이 됩니다 똑같은 햇볕이 내려오는데 이 재질이 진흙 같은 놈이면 자꾸 강박해질 것이고 재질이 밀랍 같으면 부들부들해지듯이 똑같은 자외선인데도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햇볕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광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활성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자외선이 한 방 땅 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가르쳐주신 먹거리까지 만드신 분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음식이 최고 아니겠느냐 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에덴동산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과 맛있으면 됐지 뭐 맛있는 건 다 먹어 하여튼 다리 달린 건 책상 다리 빼놓고 다 먹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넘쳐요 내 몸에 지방질이 넘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햇볕이 만든 활성산소가 들어올 때에 이 활성산소가 내 몸에 꼭 필요한 데 붙어 있는 지방은 문제가 없는데 꼭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자꾸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쓸모있는 지방은 물론 필요하지만 쓸모없는 남아도는 지방질이 활성산소를 끌어당기면서 과산화 지지를 만들어요 가장 무서운 우리 세포의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만나면 얘가 산화 콜레스테롤이 돼요 혈관벽에 달라붙고 조직들을 다 파괴시키고 어디를 파괴시켰느냐에 따라서 심장병이냐 뇌졸중이냐 피부병이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태양이 치료의 광선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 태양을 치료의 광선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게 어디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조물을 만든 그 창조주를 경유해야지 피조물까지만 바라보고 이야 이게 이게 이 피조물이 최고다 여기까지 바라본 자들은 우상순배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망의 광선인데 그들을 불처럼 다 불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행복할지도 그분께서 제일 잘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가르쳐주신 음식대로 먹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딱 적당량만 먹도록 그 식단이 조절을 해줘요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도대체 남아도는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햇볕을 받아도 과산화 치질을 만들 이유도 없고 또 산화 콜레스테롤 만들 남아도는 콜레스테롤도 없어요 그냥 얘는 균만 죽여주지 또 혈당 낮춰주지 또 뼈만 만들어주지 면역력 강화시켜주지 오히려 치료의 광선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으면 다 먹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면 다 먹어 그냥 이 고기 저 고기 다 먹어 이 베둘레헴 여기에 그냥 햄이 아주 하나다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햇볕을 받으면 과산화 지질 산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서 암을 비롯해서 이건 수많은 질벽을 만들어내는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태양이 왜 이 태양계에서는 최고의 치료제가 될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빛 중에서도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모든 빛을 비추는 발방체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이 빛의 근원을 모아서 태양계에는 태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태양은 이제 햇볕을 발산합니다 그 햇볕을 인간이 직접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지만 식물들은 그 재주를 갖도록 만들어 놨어요 식물의 그 염록소가 전광석화처럼 날아가는 이 태양에너지를 딱 글러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해봤어요 사람은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는가 이제 이 식물의 잎사귀 속에 있는 염록소라고 하는 글러브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CO2 이산화탄소를 딱 잡아 땡깁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부터 뽑아올린 H2O 물을 끌어올려서 이 염록소에서 딱 두 개를 같이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글러브로 삼아서 딱 날아가는 햇볕에너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햇볕에너지가 염록소 속에 들어와서 CO2 독소죠 이산화탄소를 그 태양에너지가 딱 찢어서 탄소를 산소로부터 뜯어댑니다 그리고 H2O에 이 태양에너지와 함께 가서 딱 접착체처럼 달라붙어요 그러면 CH2O라고 하는 물을 포함한 탄소 함수탄소라고도 하고 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 녹말 덩어리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동화작용입니다 탄소가 물에 가서 달라붙었으니까 뭐가 이제 하나 남아 놀아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찢어다가 물에 붙여줬으니까 뭐가 남아요 산소가 남죠 그래서 나뭇잎에서는 계속 산소가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탄수화물을 잎사귀에도 모아놓지만 결국은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열매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쌀에다가 저장 사과에다 저장 결국은 탄수화물인데 창조주께서는 멋쟁이에요 포장지를 그렇게 다양하게 어떤 건 바나나 포장지로 탄수화물을 담아놨고 어떤 건 뻘거적적한 사과로 포장을 해놨고 그러나 다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음식으로 먹으면 사과 자체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커요 쌀 한 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딱 탄수화물 하나짜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 속에 미포콘리아로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입으로 씹어야 돼 잘게 잘게 씹어요 그래도 안 되면 씹을 때 나오는 침이 화학적으로 또 분해해줘 그래서 이 CH2 하나짜리 될 때까지 쪼개주도록 먹어준 사람은 육모에서 싹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냥 세 번, 네 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500개씩 뭉쳐 있어서 먹느라 고생만 했어요 하나도 흡수가 안 돼 썩어 장에서 육모까지 다 녹여버려요 장염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70% 이상 이 면역세포가 그 장에서 사는데 여기서 100번 씹으라고 하는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먹은 음식이 여기서 다 썩고 육모로 흡수는 안 되고 독소 덩어리가 되는 그 장에서 면역세포도 살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자가 면역계통 또 이 알러지계통 수많은 질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이렇게 잘 소화시켜서 먹으면 다 소장해서 흡수가 되고 이제 간으로 끌고 가서 혹시 같이 따라왔을지도 모를 복소를 싹 여과를 시키고 심장으로 넣어주면 드디어 펌프질을 해주면서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수 있는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긴긴 혈관을 타고 이 포도당이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손가락 세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세포 속에 넣어주고 지금 말할 때는 혓바닥 세포에서 에너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다가도 포도당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탄수화물을 포장한 포장지를 풀어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작을 태우면서 에너지로 불태우는 보일러실 역할을 우리 세포 속에서 누가 합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이 탄수화물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탄소 새카만 탄소 하나가 붙어있고 H2O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붙어있는데 이 속에 태양에너지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 벗길 때는 가위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가위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누구인가면 O가 몇 개? 두 개 O2 산소가 이걸 포장지를 찢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거 4분만 마시지 않으면 에너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그래서 이 산소 두 개가 시카만 탄소 하나를 찢어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 자꾸 버리는 거죠 이게 CO2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포장지 반쪽은 뭐예요 H2O 물 이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 속에서 그거 만들어지는 것만큼은 물을 안 마셔도 됩니다 드디어 포장지가 벗겨졌으니까 이제 태양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태양에너지가 이제 처리가 되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드디어 활활 불태워지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쌀도 지가 만든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에너지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감접적으로라도 어떤 에너지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태양에너지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는 생명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태양을 위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태양이 이렇게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태양을 만든 창조조는 얼마나 엄청나게 위대하십니까 여기까지 바라보는 자들이 창조조를 경유하는 자들이고 그 피조물에 넋이 나가가지고 피조물만 바라보고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 이들을 피조물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포장지한 것을 사람이 음식으로 먹어요 그 음식을 사람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풀어가지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사랑이신 분에게 영광 놀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빛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은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영원히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돌아가 영원히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죽어요? 이 우주에서 인간만이 받으려고 욕심만 내지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랑의 순환보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손을 펼치시고 이제라도 받은 것만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 영원한 사랑의 순환보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의 세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강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피조물을 만드신 푸는 얼마나 더 위대하실까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태양도 치료의 광선이 되지만 태양 자체까지만 바라보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잘못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사망의 광선이 되면서 그 태양이 결국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이름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불려져요? 야회, 여호와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엄마가 나 놔줬어 엄마는 외할머니가 놔줬어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놔줬어요? 하나님이 놔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놔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만들어준 자가 없는데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도 만들어준 적이 없어 그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딱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분만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분만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모든 게 포함된 개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그분께서 만든 피조물을 적절한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강도로 사용하게 될 때에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일광요법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도 안 돼요 너무 우습게 알아도 안 돼요 그 적절한 강도와 적절한 빈도와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배우면 올 여름이 최고의 치료의 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다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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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